우리 가족 식사에요 그냥 오리탕 좀 뿌리고 오리 잡채 좀 하고 민어회에다가 오리탕에 김부각에다가 이렇게 했네요 오리탕 오리탕에다가 오늘 민어회 민어회하고 김부각하고 오리 잡채 튀김 갑오징어 튀김 도라지 에다가 오늘 가족들의 식사에요 식구가 맞죠? 오늘 우리 가족의 식사는 민어회에다가 오리 잡채하고 오리탕에 김부각에 도라지 나무에 또 갑오징어 튀김 오늘 식사 식사입니다 맛있겠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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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